안 돼, 안 돼. 아가씨, 아, 괜찮아요? 아가씨, 아가씨, 아가씨 소환 씨는요? 밤새 안 들어왔어. 연락도 없고. 이걸 어쩌면 좋아. 정말요? 이게 무슨 일이지? 아무래도 안 되겠어. 경찰서에 가봐야겠어 여보세요? 예? 왜, 왜, 왜 그러는데? 김 간호사, 파이탈은? 70에서 40, 140입니다. 왼쪽 럭 사운드가 떨어져요. 우선 리저버 마스크로 산소 10L 넣어주시고 양 라인으로 하이드레이션 해주세요. 네. 환자분, 환자분! 눈 좀 떠보세요, 환자분! 어, 어머, 어머 저기! 잠만 들으세요! 서원아! 너 왜 이러고 있어? 누나, 어떻게 된 거예요? 조치원증입니다. 지금 환자의 상태가 심각합니다. 네? 소은아, 눈 좀 떠봐. 소은아! 우리 누나 어디서 발견한 겁니까? 납골당에서 쓰러져 있다고 신고가 돌았답니다. 납골당이요? 거긴 왜? 소은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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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나! 누나! 잠시만, 나가 계세요. 잠시만, 나가 계세요. 소은아! 소은아! 쉿!